2014년 7월 14일 지민혜록은 오늘로써 미국에서 마지막 촬영이 끝났는데 미국이 오기 전에 처음으로 오는 거랑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 일단 리얼리티 촬영을 했었는데 집에서 튜터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항상 많이 도와주고 소통도 안 되는데 많이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.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를 만났는데 쿨리오랑 워렌지를 만났었는데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없고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해주셨었는데 같이 작업을 해준다던지 퍼포먼스를 하라고 미션을 준다던지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던지 굉장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던 것 같다. 굉장히 멋을 많이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드로우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내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느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. 미국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나를 분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 굉장히 재밌었고 어쨌든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. 우리 숙소가 너무 그립다. 이번 2014년 7월 14일 시민의 로그 끝.